미국 뉴스 전문 채널 CNN이 꼽은 한국 방문 시 꼭 가야 할 곳 최다 선정 역사와 문화 아름다운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 이것은 세계가 반한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남도는 한반도의 동남단에 위치한 15183제곱미터의 방대한 지역으로 동쪽에는 한국의 어리서린 태백산맥이 뻗어있고 중앙에는 낙동강이 흐르며 서쪽에는 소백산맥이 위치해 있습니다 수려한 자연환경과 유서 깊은 역사 대한민국의 찬란한 전통문화를 만날 수 있는 경상남도 다양한 숙박시설과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음식점 편리한 교통시설을 자랑합니다 경상남도의 빼어난 경관은 미국의 뉴스채널 CNN을 통해 보도될 정도로 전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남강변 바위 벼랑 위에 장엄하게 솟아있는 영남 제일의 아름다운 누각 진주 촉성로는 대한민국 3대 누각 중 하나로 옛 선배들이 아름다운 남강을 바라보며 풍류를 즐기던 곳입니다 단아한 기품을 간직한 770년 역사의 촉성로에 오르면 대한민국의 역사와 더불어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계절마다 각기 다른 감동을 안겨주는 자연 금강산, 한라산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명산으로 손꼽히는 지리산 지리산 천황봉에 오르는 길에 만나게 되는 수많은 동식물과 아름다운 자연 지리산은 지친 일상을 벗어나 자연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색다른 여행지가 될 것입니다 봄에만 만날 수 있는 경상남도의 특별한 체험 바로 철죽축제입니다 작은 금강산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황매산은 봄이 되면 수십만평의 선홍의 철죽꽃이 만발하는 장관을 이루는데요 구원에서 철죽꽃일 배경으로 펼쳐지는 축제는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가슴에 새겨질 것입니다 경상남도의 봄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창원시 진해 경화역의 봄은 지나가는 기차와 빛처럼 떨어지는 벚꽃잎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 해마다 많은 사진작가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국의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한 여자천 벚꽃길은 대한민국의 새누강이라 불릴 만큼 아름답고 멋진 풍경으로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연의 신비를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는 창령 우포누프를 찾으시면 됩니다 1억 4천만 년 전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자연 눕힌 우포누프는 광활한 늪지에 1500여 종의 다양한 동식물이 공존하고 있는 자연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한국건강 으뜸 명초로도 지정된 우포누프에 오시면 람사르 협약 등록습지로 세계가 주목하는 원시의 자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온 삶의 터전을 돌아보는 것도 좋겠죠? 가천마을은 선조들의 생활 방식과 지혜가 숨어있는 작은 농촌마을로 450년 전부터 산비탈을 일구어 돌로 쌓아 만든 108층의 계단식 논이 해안철경과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합니다 특히 가천 다랭이 마을은 CNN이 꼽은 한국 방문 시 꼭 가봐야 할 곳 탑53위에 선정될 정도로 경상남도 여행에 빠질 수 없는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이한 풍경은 한양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락로는 태고로부터 지금까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초가을 달력해 햇살이 비추면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펴 물결과 단풍이 조화를 이루어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색다른 감동을 제공합니다 가야산에 자리한 해인산은 세계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봉하는 한국불교의 성지로 동양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경남의 대표 문화관광지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살아있는 곳 5천년 대한민국의 역사가 숨쉬는 곳 경상남도는 바람소리와 함께 머물고 싶은 곳입니다 경상남도에 오시면 CNN에 소개된 9곳의 아름다운 관광지 외에도 거제의 외도포타니아 통영의 한류수도 사천의 원시업, 죽방념 등 세계의 어느 곳에 가도 볼 수 없는 사계절 아름답고 편안한 휴식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바람소리와 함께 머물고 편안한 휴식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바람소리와 함께 머물고 편안한 휴식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바람소년에 오신 일을 받은 나라운 관광입니다 경상남도는 바람소리와 함께 머물고 편안하게 만들 때 경상남도는 바람소리와 함께 머물며 un 피곤 만들어진 자연은 물론 역사와 문화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곳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이곳은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남도는 멋은 물론 맛이 함께하는 곳으로 웰빙 음식들과 넉넉한 인심으로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관광, 그 이상의 것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곳 맛과 멋, 그리고 향기를 머금고 있는 곳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상남도로 오십시오